키컴의 그린팩스 그린팩스는 기존 팩스 솔루션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팩스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조직 내 산재에 있는 팩스를 별다른 작업 없이도 일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본지사 팩스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의 모든 팩스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앞선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가의 팩스 솔루션과는 달리 초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대표적인 공해물질인 팩스 소모품이 필요 없는 자락형 친환경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는 업무 분쟁 시 보내고 받은 팩스를 증명해주는 내용 증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팩스 문서 관리, 확장성, 보안 관리까지 전자팩스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팩스는 여러 가지 특허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인정되어 국내 1등 통신사인 KT에서 KT 안심 팩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저희 키컴은 전자팩스 시장을 이끄는 손도 기업으로서 이번 한국 내 서비스 시작을 발판 삼아 제품과 시장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더욱더 박차를 가게 해외 서비스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린 팩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